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징어 대 여치를 해볼건데요 여치에 대한 설명은 제 임박스님이 솔직히 더 잘 알긴 하는데 예 아무튼 이 오징어랑 모치랑 둘 다 공정한 상황에서 싸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야 오징어 먹으면 뭐..뭐야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예뜨다..이거치기.." 아 뭐라하더라..죽스? 다리 치기..으으으으.. riится.. Ye Ji 뛰어버리기..으으.. 그러면 다시 이걸 해서 여기로 튀어버리기..으으.. 곤충은 뒤집어진 곤충을 dorm .. 안돼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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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곤충은 한 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없네 일어날려고 마라 брат 하다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진 곤충인 얘가 죽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안녕